친구 입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뚫어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통신 끝? 잠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는 거야? 잠깐만 지금 자꾸 문화도 못 풀렸어 자 여러분들 일단 1,3,5로 잡을게요 1,3,5로 잡을게요 2022년 1월 5일 여행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까쯤 여러분들이 증폭기 꼭기 전에 무슨 여자소리, 여자소리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는 솔직히 저도 못 들었고 딱 맞춰서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스타트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냐면 마시고 바로 잡을게요 방금 전에 뭔 소리는 저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도 잠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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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계세.. 계세요? 2층이 있어 2층이 있어 2층이 있어 2층이 계십니까? 사물함.. 여기 말고 건물이 잠깐만 여기가 아닌가 사물함이 있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요? 예예.. 들어왔습니다 2층인.. 저 잠깐만 실례좀 할게요 어우.. 죽어라 ㅡㅂ 혹시 2층에 계십니까? 춥다..이상 춥다.. 아.. 겨울이다.. 겨울은 겨울이구나.. 이상 춥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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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자, 배운이 잠겨있는건가.. 등공거리는건데..뭐지..? 이봐 깜짝이야!! 아..뭐야? 아 깜짝이야..! 하지 마세요 아따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 있어요? 잠겼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저기요 여러분, 세자집.. 세다! 헉? 도숫자? 장난 그만 칩시다 장난 그만 치시기로 네? 뭐야 이.. 잠시만요 저것이.. 나는 팩스를 한번도 몰라서 어떻게 쓴지를 몰라요 아.. 당신 사람 아니야? 귀신이야 당신 사람 아니라니까 귀신이야 당신 사람 아니라니까? 귀신이라니까? 지금 나는 장난해? 당신 사람 같아 지금? 당신 귀신이야 사람 죽는 애 하지마 나와 이리 분명히 말했어 사람 죽는 애 하지마 당신 귀신이야 아.. 이걸 뺄어놓을 순 없고... 너 방금 배꼽했지? 너 방금 배꼽했지? 잠깐만 거기 있어봐 어.. 잠깐 얼굴 한 번 보자 야 얼굴 한 번 보자 얼굴 한 번 보자 우리 얼굴 한 번 볼까? 우리 얼굴 한 번 볼까? 아이고 궁금해 어떤 오빠인가? 야 겁먹지마 어딨어? 나쁜 오빠 아니야 야올라와봐 얘 올라와봐 나쁜 오빠 아니니까 올라와봐 괜찮으니까 혹시 엄마랑 같이 있니? 남자 목소리.. 퀄그러한 남자 목소리.. 오지마.. 들은 사람? 오지마.. 남자 소리... 허... 호지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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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았다.. 여러분들 경찰 왔어 여기 없죠? 여러분들 큰일 좀 드릴게요 잠겼다 잠겼다 한글자막 by 한효주